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트와이스 캠핑 노크! 노크! 노크라고요? 노크 대기실이잖아 이녀석이에요 이녀석 안 쓰고 올 때? 아니요 찰걸리가 아니라 찰걸리야 오늘 이 눈화장도 맘에 들어 아침에 제가 음악중심으로 올 때 눈을 살짝 맞았는데 아직 안먹어가지고 아 눈을 살짝 맞았다 아 눈을 살짝 맞았다 태어났을때부터 아 태어났을때부터 아 마치 않네 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재밌었어요 런쥬스테이 진짜 많이 와주셔서 맞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작용을 했는데 진짜 다 따라 불러주시고 너무 일단은 일단 처음 조용 조용 부작용을 처음으로 영국에서 나 라떼 이거밖에 안가 아 귀여워 머리 이렇게 땡겼다 야 이미 말했어 나는 15년 15년? 15년? 우리 둘 다 5년 하자 얘는 안돼 나 10년 나 10년 너 5년? 나 15년? 오케이 밤이었구요 어? 정방이에요 아 제가 또 정방을 잘하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현신이가 힙합스러운 그런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요새는 살짝 깔끔하게 셔츠 같은 걸 입는 걸 선호해서 슬럼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야 이건 우리 짠 거 아니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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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울지마 야 등이라고 생길 수도 있어 가자 빡 치고 나오지마 안 말려요 자 3 2 1 액션 아 이게 엔지 버전이었어 아 이게 엔지 버전 아 이게 엔지 버전 아 이게 엔지 버전 예 아 좋아 귀엽다 자 이제 샤워를 하고 딱 뒤돌아보면 네 승배 앞에서 이러고 서있어요 아 아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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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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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omething 자 조금 대단히 30 아 아니 오케이 이는 왜 빨개진 거예요? 귀가 엄청 빨개진.. 귀는 왜 빨개진 거예요?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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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짐을 너무 빨리 칠 거예요. 지는 게 없어요. 정말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어요.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? 포즈 굴러야 할까요? 이거 할까요? 이거? 이거 스텝업. 이거 스텝업? 스텝업? 어? 좋아요! 왼손 밀어 왼손 밀어 왼손 밀어 칠이 그 대학대학으로 죽음의 성능 죽음의 성능 하지만 난 다 안 봤지 다 왜 누우냐 아 뭐야? 파랑해 뭐야 안녕하세요 뭐예요? 뭐긴 뭐예요? 됐어요? 2개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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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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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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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는 언제인데? 그냥 다이렉트? 어 아 진짜? 딱히 막 나한테 서운한 게 없었나보네 응 딱히 야야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야 지금 너 내 쪽으로 붙으라고 오우 아니 너 왜 이렇게 아 나쁘지 않아 야 네가 네 거 야 네가 네 화면을 보고 모니터링 해야지 너 왜 눈 감고 있냐 왜 너 뭐하는 거야? 아니 너 왜 이래 나 앞서 하는 것도 안 보여 아 맞네 야 너 지금 모니터링 못하는구나 너 안경 쓰고 와 야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 오케이 스펙골 미담이네 나도 볼래 네 네 이제 슬슬 저희는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한국에서도 되게 오늘 하루 열심히 하시고 네 오늘 어 콘서트 같이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스 오늘 개꿀같이 하루 보내세요 네 개꿀같이 승민이가 나왔어요 네 둘이 이제 데이터 하러 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. 한 번 이렇게 쳐줘 금방 불릴 것 같아 대담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포 Iz 아 아, 미안해 자, 갑작스러운 게 갑시다 자 이제, 맞히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찾아오겠습니다 X-Tray Kids, 파이팅! 퀵 할 줄 더 잘 알 IDEA N씨 그냥 빠르게 보여드립시다 아 진짜요? 빠르게 고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짧고 짧고 빠르게 여기서 할게요 그냥 아 여기서요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하시라고 하시래요 사랑해 예쁘게 웃으며 핑크하며 아 가만히 자고 아 깜짝 놀라 아 깜짝 놀라 아 깜짝 놀라 아 깜짝 놀라 사랑해요 발표회 온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혜앤이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멤버들이 그냥 여기 야 나 파스텔야? 너희 밥 싸웠어 밥? 어 밥? 밥요? 햇반 아이 그거 뭐냐 밥 아이 나중에 먹으라고 우리 파스텔 이분한테 우리 파스텔 오늘 부터 냉고 오 오케이 이제 좋아 오 예아 카메라 말하자면 카메라 말하자면 오 오 오 오 오 네 네 얘네는 얘네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한창 나 오늘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너가 화갖고 손을 꽉 붙잡고 30분 동안 너한테 막 되게 좋은 얘기 듣고 막 그랬던 게 뭔가 되게 제가 뭔가 고맙고 되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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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